어떻게 하면 월 5,600을 벌어도 저렇게 지겨워 보일 수가 있을까? 나만큼 지겨워 보이길래 나만큼 인생 그지 같은 것 같아서 동훈이 너 어떻게 하든 회사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? 언제냐? 내 장례식 술을 특기로 쳐주면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세계 패권 다 잡는다 절대 안 잡는다 달려놔라! 마셔! 행복해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팬티는 비싼 거 사 입어 오늘 죽어도 쪽팔리지 않게 좀 쳐라 맨날 지쳐서 아무렇게나 쓰러져자고 지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잠이 오지? 기타노 다케 씨가 한 말이 있어 아무도 안 볼 때 쓰레기통에 쳐 박아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라고 내가 유혹에 강한 인간이라 여태 사고 안 친 것 같아? 부모님은 아시냐? 너 이러고 다니는 거? 아저씨 부모님은 아세요? 아저씨 이렇게 사는 거? 경직된 인간들은 다 불쌍해 살아온 날들을 말해주잖아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걸어버려 계속 불쌍해 계속 불쌍해 계속 불쌍해 계속 불쌍해 지쳐서 자격증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